이제 시장에 한 걸음 더 깊이 들어가서 어떤 일들이 있었고, 우리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왓츠업 시간인데요. 오늘도 현대경제연구원 최영호 고문과 함께하겠습니다. 고문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시장을 또 준비를 해야 될 텐데, 이번 주에 또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습니다. 지난주에 미국 시장이 약간 흔들리기 시작했고, 분위기가 심상치 않은 상황인데, 이번 주에는 또 중국에서 4분기, 지난해 4분기 GDP, 경제성장률치가 발표가 되죠. 글로벌 이슈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가 될 것 같고요. 오늘 발표합니다. 그러니까 몇 시간 후에 발표하는데, 미국과 중국이 지금 팬데믹 이후에 경제를 끌고 있는데, 과연 중국이 얼마만큼 버텨줄 것인가. 사실 발표가 된 것 보면 중국이 지금 수출 같은 경우는 30% 이상의 호주세를 구가하고 있습니다만, 최근에 알려진지 헝다라든가 이런 내부적인 그런 이유 때문에 지금 분기별 경제성장률이 어떻게 될까 하는가 궁금해지는 상황인데요. 저번 분기에 4.9% 나왔어요. 그래서 이거 굉장히 지금 쇼크가 됐었거든요. 5% 미만으로 내려온 부분. 그런데 지금 4분기 중국 경제성장률 전망치가 3.6으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더 안 좋았나요? 지금 한 한 달 전인가요?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도 나왔는데, 수요가 위축이 되고, 공급이 지금 충격이 있고, 그다음에 성장 전망이 악화되는 등 세 가지의 지금 삼중고를 인정을 해버렸어요. 그렇다면 앞으로 어떻게 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굉장히 심도 높은 얘기들을 했을 것 같고요. 그러는 과정에서 지금 작년에는 8%대, 사실 발표는 그렇게 했었죠. 6% 이상 한다고 그랬는데, 8%대가 되고요. 그다음에 올해는 5.3으로 경제성장 전망을 지금 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잘 보셔야 할 게 뭐냐 하면, 작년도 1분기가 18.3%예요. 그렇다면 지금 하고 있는 1분기가 기저효과로 굉장히 내려올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4분기를 3.6으로 방어를 해놓고서 다음 분기까지 성적이 안 좋다면 시진핑이 3년임 하려고 그러는 큰 플랜을 짜고 있는데, 사실 두 번 카운터펀치 맞으면 굉장히 타격이 크거든요. 그래서 3.6보다는 조금 높게 나오지 않겠냐는 생각이 있습니다만, 아니면 진짜로 빅베스 이론으로 해서 완전히 떨어뜨려 놓고 1분기에 올릴 것인지, 그러한 기술적인 부분들을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보여지고요. 어쨌거나 지금 샤옥강사의 실현이 지금 시진핑의 가장 1번의 목표인데, 거기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최소 6%는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국무원, 그러니까 일단 정부 기관에서 나온 게 5.3%가 나왔어요. 그러면 이거 진짜 굉장히 지금 타격이 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깐까요? 12월 때는 제조 피해 많이 좋아요, 좋고, 하지만 이걸 안정적으로 어떻게 끌고 가느냐가 지금 문제가 되고 있고요. 지금 최근 생산자 물가가 12%대 고공행진 중이거든요. 이런 3개월 내에 이것이 소비자 물가로 전가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생길 겁니다. 중국이 경제적으로 많이 바뀌었어요. 지금 어떻게 되냐면 소비가 전체 경제의 65%를 차지합니다. 수출이 19%밖에 안 돼요. 많이 줄었어요. 그다음에 투자가 15% 이렇게 지금 형성이 됐는데 소비가 올라오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그다음에 1차, 2차, 3차 산업으로 나누더라도 1차가 사실은 6%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2차 제조업이 39%, 3차 산업, 서비스업 쪽이 55%거든요. 그러니까 소비와 서비스업이 이게 같이 움직여줘야 되는데 이것이 지금 어떻게든지 작동이 안 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러면 이제 올려야죠. 그러면 올리려고 하면 어떻게 되느냐. 지금 일단은 정부 투자를 늘릴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21년도에, 작년도에 정부 인프라 투자가 굉장히 작았어요. 1.5%밖에 안 되는, 그렇다면 22년도에 이거 굉장히 많은 양의 증액이 예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야 경기가 부양이 되기 때문에. 그럼 어디다가 이런 부양책을 쓸 거느냐. 그 전망도 나오는데 어쩔 수 없이 인프라에다 쏟아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도로라든가 부동산 이런 데에 쏟는 게 아니라 식량, 에너지, 안보, 그다음에 첨단 제조, 5G에 쏟겠다고 지금 전체 큰 방향을 내놨거든요. 거기다가 신형 도시화, 그러니까 스마트 도시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서민주택이라 해서 조기에 관련된 우리 국내 수혜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인프라가 옛날처럼 도로 내고 이런 항만 짓고 이게 아니라 지금 다른 생각의 인프라를 중국이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 염두에 두시고 일단 중국 관련된 투자는 그렇게 진행을 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렇다면 중국이 올해 5%대 아니에요. 5%면 미국이 이번에 5.2%를 한다는 거예요. 5.6%예요, 올해. 올해 성적들이. 그런데 중국이 5.2%, 5.3%에서 격차가 많아봐야 0.4%거든요. 그러게요. 그러면 지금 중국이 미중 무역전쟁, 미중 패권전쟁에서 믿고 있는 것은 경제적 하나인데 군사력 이런 거 다 지거든요. 패권전쟁의 경쟁에 분수령이 한 번은 금년 중에 오지 않겠느냐. 그리고 미국이 그러다 보니까 미국이 집중 견제를 하는데 쌍순환 수출과 소비가 같이 돌아가는 부분들이 지금 쉽지 않게 돌아갈 수밖에 없고요. 그러다 보니까 중국이 매력적이지가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도시바 같은 데는 33개 공장 좀 철수한다고 해버렸어요. 그리고 대만의 HTC 스마트폰도 중국 다 철수하면서 의존도 감소하는. 그런데 저게 굉장히 지금 상징적인 모습으로 지금 보이거든요. 그러면 중국이 지금 전 세계에서 나온 전망은 2035년도에 세계 1위 간다고 그랬는데 중국이 아니야. 우리 2030년에 한다고 그랬는데요. 그런 부분들이 지금 서로 엇갈리면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저는 어떻게 보냐면 5%가 왜냐하면 실업률에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중국 실업률 4.9%고요. 청년 실업률 16%까지 가거든요. 이거가 조금만 더 악화되면 굉장히 시진핑의 집권 어떤 장악력이 굉장히 약해지고요. 잘 아시겠지만 1년에 대졸만 1천만 명이 나오고 있거든요. 실업은 그러니까 중국에서는 모든 경제 성장의 가장 큰 지표는 실업률이 있는데 이거의 관리가 실패한다고 하면 사실 시진핑이도 굉장히 어떤 조치라도 지금 내놔야 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 주에 중국에서 지난해 4분기 GDP 경제 성장률이 나오는데 과연 어떻게 나올지 이것에 대한 해석을 한번 최종 후문과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